Q. 이특팀은 세롬씨, 하영씨, 채영씨, 지선씨가 이특팀이고요. Q. 예성팀은요? Q. 나머지 멤버들이 저희 팀입니다. Q. 나머지? Q. 박영, 지헌, 규리, 서현. Q. 나머지라니요. Q. 이특씨는 바로 옆에 가족이 계셔서 보기가 좋은데요. Q. 이번에도 방송을 같이 많이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Q. 나한테 동생이 있었다면 세롬씨였을 거다. Q. 진짜 조금 닮았어요. Q. 아까 저는 조금 이렇게 죄송한 게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잖아요. Q. 두 분이 웃을수록 닮아져요. Q. 세롬언니 그리고 이번에 머리를 좀 많이 짧게 잘라서. Q. 아 그래요? 그만큼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느낌이 듭니다. Q. 자 이제 우리 갑니다. Q.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Q. 일단 여기도 지금 안 쌓은 거잖아요. Q. 그렇죠. Q. 요가 선생님 일단은 우리가 좀. Q. 얘 가야 되나? Q. 감독님 리드 한번 들어보셨나요? Q. 약간 빡빡할 수 있는데. Q. 근데 이게 툭툭치기 건법을 하면 바로 쓰러질 수 있단 말이죠. Q. 지금 은영이. Q. 은영이. Q. 은영이. Q. 얘 어때요? Q. 아니면 감독님. Q. 얘 어때요? Q. 네. Q. 갑자기 제 얘기 들어주시는 거예요? Q. 눈물 날 것 같네요. Q. 나였으면 이거 뽐낸다. Q. 나였으면 이거 뽐낸다. Q. 나였으면은. Q. 여기가 좀 가볍거든요. Q. 여기 튀어나와 있잖아. Q. 이거 아니면. Q. 이거 아니면. Q. 이거예요. Q. 가운데. Q. 밑대가 안전할 것 같겠네. Q. 이거 하자. Q. 이거? Q. 잘 빠질 것 같아. Q. 얘 지금 기울어져 있어서. Q. 아니야? Q. 얘는 밑에. Q. 어? Q. 이제 스물스물. Q. 아지랑이 건법으로. Q. 이제 스물스물. Q. 있어요 있어요. Q. 채아 오늘 안 보셨구나. 오오! Q. 어 오오오. 우. 으어어 오오오오. 저기요. 아이 잠시만. 타임! 이거 뭐예요? 아니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잠시만 이거 돼요. 자막주의 상사. 누구 줄면 안 돼요. 저 이제 새로 될 수 있잖아. forth, ho Point City. 채영씨 힘이 좋은데요? 점핑런 준비 시작 이거 왜 이래? 잘한다 언니 선배님 선배님 지금 맙이시는거죠? 지원아님 반대 지원아님 반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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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벌써 힘들어 파이팅 파이팅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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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네번째 주제 갑니다 네번째 주제 자 이제 격차가 좀 났거든요 자 이제 네번째 주제 갑니다 네번째 주제 자 이제 격차가 좀 났거든요 어려워 애성팀에 나경 선수가 넘어지면서 격차가 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성 마지막이야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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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다 떨어졌어 지성 지성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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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적으로 쇠링